아, 어! 여기 있어! 이제 라마 있어! 꼭대기! 꼭대기! 꼭대기 있다고? 꼭대기! 어!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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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아아... 헉, 진짜 라마다! 와, 대박사군! 그치, 그치, 그치. 미쳤어, 미쳤어. 여기로 놓으면 되려나? 주변에 아주 조그만 섬이라도 보이면 한 번 내려서 그, 금속탐지기 써지나 한 번 보고 싶어. 어어! 저기 섬 있어! 어디, 어디? 큰 섬이야? 작은 섬이야. 작은 섬, 잠깐만 들러서 금속탐지기 되나 한 번 보자. 간만에 상어 덥 좀 풀어볼까? 아, 좋아, 좋아. 되게 조용하다. 아, 정말 이 짓은 해도해도 꼬락선이가 웃겨. 하나, 둘, 셋. 나이스! 와, 바로 누웠어? 와, 진짜 잘한다. 야, 이거 뭔가 패치된 거 아니야? 밸런스? 우리가 강해졌나? 살의 데미지가 증가됐나? 어, 노다지야. 어, 노다지야. 야, 오랜만에 섬 오니까 왜 이렇게 좋지? 평화로운 게.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나 봐. 그니까. 그지. 아, 여기 올라와서 수박보니까 좋다. 이게 인생이지. 자, 금속탐지기를 한 번. 어! 있어! 있어? 대박. 섬 마다 다 있나봐, 이거. 무조건 티타늄인가? 여기야. 찾았어? 찾았어. 어, 뭐야 이거. 아, 이번에 금고가 아니에요. 어, 그래? 그럼 뭐야? 썩은 타이어. 썩은 타이어? 엄청난 대량의 플라스틱과 판자가 스크랩이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. 이거 나 인벤토리 없어서 못 집어. 티타늄은 되게 낮은 확률로 나오나봐. 아니요, 그 섬에만 나오든지. 이제 그럼 파밍 다 한거네. 올라가자. 그래, 그래. 어쨌든 이제 조그만 섬을 발견할 때마다 이제 금속탐지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군요. 다시 출항합시다. 갑시다. 어, 뭔가 좀 내기 좋을래. 어, 섬이 보이는데요. 어, 맞네. 야, 돌새도 보인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에서 동물을 최대한 취싸게, 똥싸게, 설싸게 다 데리고 오는 거야. 최대한. 최대한 털 많이. 털 주는 애만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흙도 펼 수 있으면 흙도 좀 펴고. 어, 형, 여기 바로 염소 있다. 어? 진짜? 어디? 어, 여기, 여기, 바로 옆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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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잘 노려서. 와, 동물. 잘 쏴야 돼, 형. 조준하고 있어. 어, 무서워. 쟤, 쟤 각도 이상해. 쟤 왜 저렇게 걷는 거야. 할 수 있어, 형, 할 수 있어. 나이스, 형. 어? 뭐야. 뭐지? 아니, 사거리가 너무 짧은 팀이야. 됐어. 어, 나이스. 오케이, 하나에서 나왔다. 쉿사게, 겟. 갖다 넣어. 히사게, 갖다 넣어. 명패 꼭 잘 작성하고! 야, 가자. 또 친구가 생겼어요, 님들.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. 아, 맞다. 금속탐지기도 열어봐야 되고. 맞아, 맞아. 아, 맞네. 이렇게 큰 섬에서는 아마 티타늄 나올 것 같아요. 어, 찾았다. 여기요. 근데 나 삽이 없어. 내가 팠어, 삽이 있어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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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뭐 나왔어? 맞아, 뭐 나왔어? 잡템. 잡템 나왔어. 아, 잡템 나왔어? 거기만 티타늄 주나 보다. 여기 또 있다. 아, 거기 또 떠? 어, 어. 어, 그러네. 좀 지나니까, 어, 다시 뜨네. 아닌데? 여기다. 여기 섬이 커가지고. 와, 진짜 많다. 아니, 금고가 나와야지. 티타늄이 나오나봐. 아, 그래? 금고 아니야? 이것도 쓰레기. 잡템. 자, 템 정리 끝났다. 나 이제 출발해도 돼? 어, 출발해도 돼. 가장 첫 번째 섬으로 가라 이거지? 0921. 0921. 아니, 아니, 그. 곰 있는데. 발보아. 8599 맞을까? 어, 8599. 여기서 벌 좀 잡자, 우리. 아니, 상어유리 여기다 하지 말고. 상어유리, 상어수튀 있어. 아, 벌써 다 구워졌네? 하, 먹어 그러면은. 왜 먹으면서 이래, 형. 이제 슬슬 엔진도 부족해. 그니까. 일단은 나무로라도 돌려야 돼. 빨리 그 양봉을 해야 되는데, 우리가. 아, 저희 배 이름이 있어요. 얼가니호. 얼가니호. 아, 몰랐어. 모르고 이벨 타고 있었잖아. 아, 그래? 아, 그래? 몰랐네? 우리 되게 얼가니호. 크루 명이 정착된 거 알아? 댓글 봐봐. 다. 약간 명품 이름 같아. 얼가니. 왜 이렇게 울지? 우리 헬파이어가. 헬파이어는 또 누구야. 염소 이름 헬파이어인. 아, 염소 이름이야? 어, 방금 지워졌어. 왜, 왜 우는 거야, 헬파이어. 왜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거냐고. 이게 몇 번째 섬이냐고요? 딱히 섬에 번호가 없어서. 그리고 이거 저번에 저희가 들렀던 섬입니다. 거, 거대 곰이 있던 섬 있죠. 곰, 곰 나오는 섬. 꿀도 좀 얻고, 공물 있으면은 데려오고. 벌도 잡을 수 있으면 잡고. 갈까? 갑시다. 아, 갑시다. 아, 오랜만이다 여기. 옛날에 여기도 되게, 신기했잖아. 여기서 많이 죽기도 많이 죽었지. 각자 흩어져서 다니자. 이, 여기에서는 딱히 볼 거 없으니까. 나, 나 피가 없어서 나 타고 그냥 같이 다닐게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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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이 친구 아직도 먹고 있네. 어, 기다려봐. 나이스다. 내려왔어, 어디야? 여기, 여기, 여기. 어디? 발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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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. 깜짝이야. 어, 뭐야. 얘. 어, 얘, 나 어그로 끌렸어. 아, 아, 야, 나 뒤진다. 나 어떡하니. 트로피카 하나. 아, 거. 아, 거. 죽었어? 형, 죽었어? 거대 곰 있는 곳에 내가 옆에서 블루베리 먹는 거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더니 왜 쳐다보나면서 나한테 싸대기 세대 날리니까 죽었어요. 오케이. 기다려봐. 벌 좀 잡고 금방 갈게. 내가 돌아왔다. 벌집 한번 만들어봐야겠다. 만들었어. 이제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스. 그 층에 갈 거임. 3층, 3층. 양봉하면 꽃 필요하다고? 아, 진짜야? 꽃? 꽃? 꽃이야. 그 2층에 있잖아, 꽃. 꽃 다고니한테 개맞잖아. 꽃 좀 열었어. 그럼 양봉을 여기에다가 할까? 여기? 아, 여기 꽃밭이야. 됐어. 됐어. 우와. 개 커.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꿀이 생기겠지? 꿀이 생기겠지? 으으, 이야. 쟤 그냥 잡아갈까? 염소? 어. 그래? 어, 어, 어. 어, 어. 냄새 link. 이거 냄새 맡아가지고. 눈치가 좋네. 여기도 벌집 하나 있다. 다시 온다. 나이스! 여기도 벌이 있어야되는데 그러면? 기다려. 헬파이어. 네 친구 간다. 이제 내려가자나. 다, 다리로 와 봐, 다리. 헬파이어 친구야. 이쪽 오늘 번지점프 같이 거하게 한 번 하자잉 여기로 떨어지면 돼 형 죽지 않을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냐? 가자 같이 지려도 돼 어차피 바다 거든!!! 걷는 방향이냐? 저쪽인가? 저쪽이다 오우 졸래 무서워 개무서워 지금 얘 분비물 다 쌌어 지금 자 이제부터 여기가 니 집이야 이름도 지었어요 얘는 블랙선더야 와우 헬 파이어와 블랙선더 잘 지내라고? 해서 별을 꿀을 어떻게 만졌 expansion 와 대박 여러분 빨리 이침 와봐요 이 친구 봐봐 와 흘러 꿀이 막 걸집 두 개 얻었어 우와 아 이런식으라고 벽에다가 화분설치 하면 관리하기 편하세대요 벽에다가 화분을 설치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화분을 설치하래 아 양옆에 두개씩 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왓더팍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어 있어 보인다 진짜 엔진 킬게 답도 올렸습니다 네? 아니요 야 조타실 아무도 없는데 이걸 올리면 어떡해 선창지 운전하세요 어어 멀미나 어어 지려 어유 큰 사고 날 뻔 했잖아 하하 다행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섬이 하나가 또 있네 저기로 가봅시다 어어어 그런데로 가야돼 여러분 우리 여기 왔던 섬 아닌가 살짝 의심이 되는데 이젠 됐을거야 그래도 여기에 쟤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카가 알파카 대신에 곰탱이가 보이네요 저기 으으으음 곰 맞아? 곰이지죠? 곰이 있다고? 곰이.. 곰이 있는 섬 어 그러네 곰이 있네 랜덤섬 아니야 이거? 여기 목적은 없어 좌표 찍혀있는 섬이 아냐 어 랜덤섬인거 같애 그냥 어어 근데도 곰이 있구나 야야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제야 야 꽃있으면 좀 뻗고 나는 탐지기 오우야 바로있어 그것도 굉장히 가까워요 야 염소도 있다 또 염소 아 염손대 염소 말곤 없나? 염소가 많이 나와 염소만 지금 3연속이야 염소 염소 왜왜왜 빨리 다 와봐 빨리 다와봐 아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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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이거 봐 토템이 나왔어 뭐 그 먹어 볼게 대박! 그냥 장식 아니야 혹시? 어 그냥 이거 이것만 있으면 외로워보이네요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는 티키피스야 아 그게 다야? 진심 이게 다야? 이건 장식품인가 봐 어? 못 잡히네 근데? 여기 버리있다 여깄다 여기 버리있다 어 또 높이 있는데? 벌 아저씨 불러와야 돼 이거 이 높이면은 불렴이 형! 와서 벌 좀 잡고 가 어 잡았다 잡았어 형 이거 형도 못 잡혀요 티타늄 금고 나왔어 나 먹는다잉 오케이 어 여기 티타늄 광석 약간 혜자섬이네 여기 네 개 뭐야 이거? 벌 아저씨도 힘들 것 같아 용서가 또 있네 저기 조그만 데 있을 건 다 있어 이상한 거 먹었어 아 이것도 장식품인가 봐 오 오 내가 하나 더 늘렸어 이제 꽃만 있으면 내 꽃이 없어 이게 날개가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이걸 조금 해야 되겠다 얘도 치워야지 이제 날개 몇 칼 자 한번 파볼게용 조 초 잠깐 초 금고일까? 어? 금고가 아니에요 슈트케이스에요 뭘까요? 오! 그래도 티타늄 광석이 나오네? 여기도 나온? 응 작은 섬에도 하나씩은 나오네 세 개 다섯 개 어서오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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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이겨 형 안 돌아가 이거 안 돌아가? 기다려 기다려 그냥 엔진 하나 더 만들자 아니아니야 내가 바꾸봐 이거 형 엔진 타겠어 부수려면 빨리 부셔 어허허허 어허허 지금 하고 있어 타는댐에서 딱 어 이제 나아간다 됐어 됐어 이제 이거 철거해서 저기다 갖다 놔야지 없어져볼게 왜왜왜왜왜왜 형 바보야?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노아 형 어디갔어? 어허 형 형 형 배 못잡는다 저거 큰일났다 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혼자 이렇게 막 바닥을 부수고 있는데 그 바닥 위에 서있는데 그 바닥을 치워서 풍덩하고 빠졌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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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은거야? 어? 저친구도 필요하긴 하겠죠? 쟤 데리고 가죠 못내? 알? 어 알났네 아아 요렇게 오케이 원샷 원킬 야 너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다 눈갈 좀 봐 사람 한 여럿 죽이게 생겼어 얘 이름 뭘로 해줄까? 어 이글아이로 할까? 이글아이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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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아이 괜찮은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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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이제 에르메스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밤이다 꺄 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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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터지지긴 않음 터지는데? 펄이 우와 너무 이뻐 오 개 이뻐 콜보로 폭죽을 몇 개를 만든거야? 크흐흐흐흑 열 개만들었는데 다 썼어 방금 으락용거 같다 와 괜찮다 야 진짜 야경 했으니까 폭발성 가루를 하나로 폭죽을 열 개 만들 수 있구나 다신 쓰지마 어디서 감히 폭발성 가루를 야 폭발성 가루 하나면 그물 이거 하나야 앞으로 몰래 만들게 아니 절대 딜튀기만 해봐 그물로 잡아버리겠어 아마 잡으면요? 보듬어주면서 이제 털 밀어야지 돌새 사냥하기 현상금 걸렸습니다 아 진짜? 오케이 너이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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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겁나 커 야 좋아 거의 뭐 공룡이야 진짜 제가 나 반대쪽 선도 mouths 가볼게요 거기에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가 반대쪽 저도 받아야대요? 아 고맙습니다 와 Aff 나쁘지 않아 그냥 머리에 그걸 얹고 있네 아아아아아아 그렇구만 진짜 족장같이 생겼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 쓰고 싶진 않다 안 잡히는 걸로 봐서 저쪽 끝에 있네 어 여기 멧돼지도 있고 돌새도 있고 라마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오 진짜? 멧돼지도 있고 돌새도 있어? 아 그래? 그럼 있는 각인데 아주 야생의 느낌이 야 이 자식아 뭐야? 그럼 쟤가 뭐한거죠? 아니 아니 내가 돌새가 바로 앞에서 돌을 뽑고 있길래 싸대기 한 대 때렸더니 땅 안으로 꺼졌어 뭐지? 아 여기다 안 되는구나 이거 없애 그러면 야 너 가 여기다 오오오오 슈트케이스 이거 어떻게 없애 아 안 없애지네 아이씨 오 새로운 그림을 얻었어요 키고 가야지 와아 야 이 아름다운 그림 좀 보라고 와서 내가 구했다고 와 뭐야 이거 와 이웃집 계란은 제목이야 어 내 연어 샐러드 어디갔지? 연어 샐러드가 없어 이상한 똥국 있어 내가 연어 샐러드 만들어 놓는 아 여기였구나 와 와 연어 샐러드 뭐야 이거 봐봐 나도 보여줘 와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대박 야 스파라모스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야 근데 진짜 이거 연어 구운 것처럼 나왔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맘... 맘...맘...매...매아 이런 선은 딱 한 개씩만 있으려나? 형 여기 그냥 넘어가자 그래 좀 가깝게 붙어서 가죠 그러면 알았어씌 남아에 대한 집착 그냥 빨리 보고 오자 그러면 여기 그냥 프레쉬에서 랩 했는데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얼른 다 내려 내가 정박하고 갈게 야 한번 와본 데는 맞다 아 어 여깄어 남아있어 꼭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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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어 어! 어! 나 그물총이 없어 꼭대기 나 올라갈게 진짜 있어? 진짜로? 진짜 있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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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까지 할 때도 거짓말만 정한거 확인만 안되죠 기밀 만났다 얘 라마 맞잖아 어?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염소들 생긴거 다 다르네요? 어 달라 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야 쟤 진짜 희귀하게 생겼다 쟤도 데리고 가면 안되겠다 금물총이 두개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라마를 못잡는다면 진짜 라마다 와 대박사건 미쳤어 미쳤어 와 됐어 아 야 대박 대박 집가자 아 형이 진짜 이쁘게 깎아줄게 얘 이름 내가 바꿔줘야겠어 귀한 아이 드디어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짠 축하 축하 넓어진 인벤토리 너무 좋아 이제 다시는 죽지 않을거에요 어 왜 도망 안가지? 아 우리가 키우네라 그런가? 어 얘 기운이 없다 야 바다로 하지마 정신 사려 뭐지? 아 야 나 키우네라 아 아 죽지 않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게 아니었어 아 점토를 좀 캐는지 해야될거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인벤토리도 있겠다 일단 그 돔으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그럼 안반의 준비를 해야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새로 맞췄잖아요 근데 세팅을 하면서 갑자기 심정이 철렁 가라앉은거야 어? 이거 세이브 데이터 날라간거 아냐? 왜? 이러면서 딱 봤는데 다행히도 스팀클라우드가 응 다행이다 아 진짜 진짜 좀 소름끼친다 그 진짜 세이브 데이터 날라가면 그 조그만 나무판자 4개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되는데 그치? 어 너무 끔찍하다 접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남았어? 500미터 아 저기 보인다 이제 갈 준비해야겠다 물도 챙겼고 다 챙겼어 만만해 준비 완료 나도 가자 가보자 따라갈게 어 여기 겁내깊어 바닥이 안보여 아 오리발 없어가지고 개느려 아 진짜 왜 꼭 뭔가 출발하면 깃털이랑 닭다리? 아 괜찮아 이게 스패한다는거야? 아 미치겠네 야 상어가 다 안물고 저기로 간다 그냥 같이 헤엄을 쳐주네 어 이거 올라가지네 대박 어 된다 된다 왔다 왔다 여기도 뭐해야되지? 어 다행이다 어 형 여기도 미용실이 있었어 우와 어 진짜네 어 진짜 미용실이야 시사이드 바버 이거 들어가지나? 아 안들어가지네 깝이 아 이거 아쉽다 아쉽다 면도에 면도 딱 하고 싶은데 여긴 들어가지네 어 여기가 저번에 거긴가? 몰라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둘러보자 걸어자 4층밖에 못가네요 와 님무섭게 생겼어요 형도 마찬가지야 왼쪽 버터 여기 안 온간대 같아 전에랑 다른집인거 같아요 어 문도 지금 제대로 안열려있는거 보니까 어 여기와봐 이리와봐 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 여기와봐 여기와봐 살인사건 났어 허 이거 저번에 봤던 금은이야 어어 뭐야 아 그래?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고 아 그래? 이렇게 넘어가서 가보면은 반대쪽에서는 못 여는데 어어 얘 금고 있어 그러네? 나무 상자라고 되어있는데 아 뭐야 내가 먹었는데 티타늄이랑 불을 드렸어 눌러봤는데 야 그거 삽질하면 나오는 그건가 보다 다들 이리 와봐요 반대쪽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은 창문이 있더라구 오오오옹 오오 여기도 저게 있구나 조절이 올라我不知道 오오오 km 지금 가라고 만들어놓는 듯 하니 야 저 가운데꺼 엄청 크다 이런 우연히 옥상 어 나도 옥상이야 티웅 옥상까지 된다고? 저기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어 이게 끝이야? 다채로운 스릴 진짜 이게 끝이야? 고작 그. 자태복을 뭐고. 여기로 못 가나? 여기로 못 가나? 길이 있을 fact. 가서 죽을 거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아니야. 갈 수 있어, 갈 수 있어, 형. 갈 수 있다고, 여기? 어. 나, 저번에 그렇게 갔잖아. 가봐. 냉. 오오오. 오오, 이렇게. 어허. 아아. 와, 여기 길이 있어, 길이있어. 이게 된다고? 와, 손에 땀 나. 저기 상자에 있다. 어 나도 왔어 유리유리 금속 쪽에 생물 연료 경첩 스크랩 경첩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뭐하는 사람들이야? 반대쪽으로 가보자 여기 점프하면 여기 될 거 같지 않냐? 아 집 라인도 있네 여기 아 안 될 거 같아 택도 없겠다 근데 좀 너무 멀어 어 여기는 못 간다 이제 돌아갈까? 어 여기 길 없어 오지마 아 나 나 나 나 나 지릴 거 같아 나도 사타구니가 찌릿찌릿해 난 이미 지렸어 형들 형 아직 욱음이 저려 형 어 여기 점프 해볼까? 그래 이 짚 라인 이 짚 라인 점프에서? 그럼 해보자 와 이거 죽으면 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거든? 해보자 저번에는 데미지를 안 입긴 했는데 아.. 한명만 하자 그래 나, 내가, 내가 내가 해볼게 그래 나 후, 후 간다 꼬아!! 꺄아!! 아하!! 데미지 입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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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된다고? 매트리스다? 근데 이거! 막혔어 여기 아 그래? 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다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뒤로 갈래 어차피 내려가야지 우리 오 좋아좋아 뭐야 어떻게냐 개무서워 여기 이리로 내려와 어 여기 또 케이스가 있구만 뭐야? 유리 경첩 스크랩 볼트요 어 그리고 여기에 또 길이 있네 어 그러네 그걸 길이라고 할 수 있는거야 이제? 우리 파쿠르 이제 바스턴가 봐 오 길이 없어 어 깜짝이야 어이구 이제 내려가야 되나? 내려갈까? 길이 없어 할 데가 없어 로봇이랑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고 어 로봇이랑 은근히 쉬더라고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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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온다 온다 잡아야겠다 야야야야야야 얘는 좀 아픈데 잡았어 아이스 길이 얻었구요 어 쟤 뚫는거 아니야? 어 근데 여기 여기 뭘까 골목 이거 파밍해야 되는거 아니야? 어 카드? 어 카드로 뭐해? 어 그치? 이제 뭐 들어가야 될 곳이 필요하면 뭐야 쟤 왜 도망가 여기 뭐야 여기 어 뭐야 열렸어 여기야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얘 얘 화살 지금 꽂혀있는데 얘는 죽여야지 그래 도망가더라고 아 바로 고장 났네 됐어 이거 이제 화살 한 번에 파밍된다 일단 저기 밑에 들어가 봅시다 어 여기 들어가 보자 날개도 그냥 아파트네 어 그냥 평범한 아파트네 어 그냥 평범한 아파트네 근데 약간 입구가 특이하게 생겼어 으흠흠흠 왜 그러지 이렇게 옥짱한 부금이 나오죠 겉만 더구나 거기 뭐 있어? 여기 옥상으로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오 그러네 옥상에 뭐 있어? 어...니 없어 쓰레기들이야 어 옆 건물로 갈 수 있네요 아 진짜? 됐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?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? 짚라인이 있네 어 뭐야 짚라인이 저쪽으로 연결돼있네 저...로? 아 일로 왔구나 어? 다곤아 어? 저기 중요할 거 같애 그치 않아? 짚라인이 지금 두 번 연결돼있잖아 어 맞네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아래쪽 짚라인 타면은 저 옥상에 뭐가 있을거야 어 여기로 점프해서 갈... 못 갈 것 같은데 여기는? 농기 형 왜 조용히 우리 엿보고 있어 무섭게 하하하하 여기 위에서... 아냐 거리가 더 멀어져서 여기 어때 여기서 아...안돼? 여기 어때는 어플 이름이야 형 뒷광고 받았구나 하하하하 아니 쓸 일이 없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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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같애 저기 저 건물에 들어가야되네 이 집 저쪽 건물에 들어가서 유리창에서 짚라인 타고 쭉 내려와서 와 여기 기둥 이거 장식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옆 건물 짚라인 타고 저 건물을 일단 들어가야되는건가? 연결이 되있는데? 저 건물이 그냥 평범하게 1층부터 안들어가지겠지?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럴거 같은데? 일단 우리가 할수있는거를 하자 그니까 여기 반대편으로 점프를 해서 호잇 아 되네? 짚라인을 타고 짚라인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갈수있는거지 오 오오오, 농디형 오오, 낭다네? 어 여기 또있어, 여기 짚라인 이렇게 점프하면서 짚라인을 타봐 엏림도 없어 어 조용히 떨어졌고요 한번 해볼게 아 좀 눌렀어 아씨.. 아 진짜 찌리릿 점프하면서.. 자구아 나 죽을거 같애 나 간다아도 자 왔어요 와서 점프 뛰면서.. 안돼 점프 뛰면서.. 잡아아악!! 와 나 죽었어.. 왜? 어? 형 죽었다고? 어딨어? 여기 로봇있어 기다려 기다려 어딘지 알아? 어 로봇 잡았어 여기 나 보고있어요 오케오케 아씨 다잡았는데 죽었다니까 오.. 그럼 난 여기서 내려가.. 집으로 가야되지 맞네 아씨.. 괜찮아 어차피 재정비 했었어야 됐어 다곤아 이거 EXIT 열 수 있는 방법이 뭐야? 이게 버튼인가? 그냥 열렸던거 같은데? 어? 방금 사용이.. 아.. 어 맞아 맞아 응 그냥 열려 여기 우리 배 방향인가요? 여기 맞아? 여기 우리 배 있는데.. 아 저기 저기 있네 배 어 저기 있다 어.. 내려가자 아이엠 맘맘 돌 쓸데도 없는데 돌 아살이나 잔뜩 만들어야지 아살 60.. 90.. 120.. 140발 만들었어 형 왜 적당이라는 걸 몰라 너무 무섭잖아 돌이 쓸모가 없길래 아 만만치 않다 정말 여기 한 번 자고 낮에 출발하자 아 그래 에쓰 자자 쿨 얌 좋아 나는 준비가 끝나서요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갈까? 왼쪽이 더 가까워보여 왼쪽이 더 가까워보여 어 왼쪽으로 가자 어 왼쪽으로 가자 아 우리 저 밑에 지하 기지도 가봐야되는데 저.. 저기도 아직 제대로 다 아.. 아 맞아 맞아 저기.. 가볼까? 이제 전현.. 전현테이프 있잖아 우리 여기 가보래 일단 먼저 그 눈앞에 있는 저 타워부터 어떻게 해보자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저거 하다보면 또 까먹어 가운데.. 가운데 있는 거 말하는 거지? 어어 태양이 이쁘다 아 못하는 거 SAM 으 아니 으 nou 으 으 으